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유한민국의 반성과 회안의 시대는 언제 찾아올까요? 23년 9월 이상 평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장의 성취자 여러분 업데이트 되는 날은 2023년 9월 9일 토요일 해지기 직전입니다. 윤세민 레이터와 제가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손바지가 맞네. 핫바지였던가? 네 핫바지요. 근데 왜 핫이 솜이지? 진짜 HOT인가? 어제의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D급받침의 핫? 그런거에요? 네 그렇대요. 핫이 솜이에요? 오 그런가? 정말 제일 유명해진 사례는 1995년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충청도가 핫바지입니까? 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졌대요. 아 그때부터 핫해졌군요 이 단어가. 네 그때부터 이 단어가 핫해졌나봐요. 그래서 이제 핫이 HOT인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행된게 타짜고요. 이 단어를 왜 안 써야 되는지 저희에게 훈계를 해주십시오. 척시야 여러분. 잠시 후에는 제가 손이상 선생의 훈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기 싫다는 날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독일산 맥주엄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엄 비오틴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이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에 바보상에는 안주도 팔아요?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계절 추석 명절입니다. 멀어서 먹을 거 앞에 놓지 않으면 또 싸우고 숨겨놓은 프라모델 뒤지고 맞습니다. 신발장 열고 막 그래요. 신어본다 그러고 이거 나랑 사이즈 내 발이랑 똑같네 막 이런 소리하고 그래요. 흐흐 술장을 기울이다 보면은 늘상 안주가 아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잔뜩 탄수화물을 튀겨놓잖아요. 배부러서 못 먹어요. 그럼 또 간단한 안주가 있어야 됩니다. 바보상의 안주 추석 맞이 전제품 5% 할인 행사를 합니다. 나름 깎았습니다. 피크닉용 세트부터 단품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우리가 마른 안주로 상상 가능한 모든 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색을 맞추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근처에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가지고 과일만 갖다 썰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추석 때 친척들이랑 모일 때 안 먹고 네. 그냥 사놓고 오늘 중요한 경기다. 네. 그렇죠. 야구 볼 때 축구 볼 때 오늘 중요한 드라마 오픈됐다. 아니면은 뭐 공원 같은 데 나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무빙 마지막 회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네. 바보상의 안주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상시용으로 이렇게 넣어두시면은 편리합니다. 마스크 걸 마지막 회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디지털화하는 게 좀 작업량이 방대하고 어려운지 방송사들도 다 건드리진 못했는데 네. 1996년 12월 10일 PD수첩 259회네요. 조선적 사기 피해 맞아요.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던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선생이 분석해 줄 수도 있는데 저 대신 한국인들은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있죠. 그때 생각하면 IMF밖에 기억 안 난다. 그렇죠. IMF가 더 컸었으니까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그 시절에 사람들을 가장 크게 놀래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와 KBS 97년 1월 10일 보도 조선적 사기 피해 금액 280억 원 그게 그때까지 밝혀진 것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9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왠갓 언론사의 기사가 다 있군요. 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조선적 사기라는 단어만으로 검색하면 구글에서 제일 첫 파일에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제일 위에 뜨는 것이 시사저널의 97년도 기사이고요. 광복절 주원에 보내드리는 이상평론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광복 이상평론 되겠습니다. 내년에 도착할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들을 수 있겠죠. 빨리 나오자. 그저기 무료배송으로 주문을 하면 배로 와요. 제가 지금 7월에 주문한 모자가 감감문 소식이거든요. 대단한 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똑같은 거 또 주문한다? 나도 그래. 지금 충전기가 몇 개야 사무실에. 아, 그러게요. 그럴까 봐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인의 머릿속에서 조선족은 그냥 한국인이었고요. 우리. 네.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국내 언론들도 중국 조선족을 가리켜 그냥 한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의 살아계신 인척이 계시기도 하니까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기서 연장이 됐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이죠. 한 50년 흐른 것도 아니고 100년 흐른 것도 아닌데 정치적인 엄격한 해석 하나를 좀 흐트러트려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게 좋은 게 이 한자 국 때문에 어떤 국적의 문제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는 표현보다 한인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건 맞아요. 한인이라고. 다만 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알파벳으로 넘어가면 그냥 코리안이잖아요. 뜻이 달라지죠. 그때 쓰이던 한국인이라는 말은 국적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한인. 한민족. 그러니까 까레이스키라고 하면 대단한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실제로는 그냥 중앙아시아 한국인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까레이스키. 그냥 코리안이잖아요. 그걸 고려인이라고. 코리안은 고려인 아니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중국 조선족을 가리켜서 중국 동포 혹은 제중 동포라는 표현조차도 잘 안 썼어요. 그냥 한국인이었어요. 중국에 한국인 16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선족이라는 단어는 고려대 중한사전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 에듀월드 표준 한중사전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우리 결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 안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만이 포함되죠. 그렇군요. 반면에 중한사전에서 한자로 조선족, 차오시안주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고려대 중한사전에 따르면 한민족. 여기서 한은 대한민국 할 때의 한입니다. 에듀월드 중한사전에 따르면 한민족. 교학사 중한사전에 따르면 한민족. 흥룡강 중한사전에 따르면 조선민족, 한민족.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따르면 한민족, 조선족. 그냥 우리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인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쓰는 조선족이랑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면 저도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군요. 중국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네. 한국인, 북한 사람, 연변 조선족이라든가 일본 제1교포나 기타 등등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들은 전부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 두 언어 사이에 개념의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조선족이 뜻하는 범위가 달라서요. 그렇죠. 조선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건 그냥 코리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 네. 그래서 실제로 제중동포 혹은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이 자기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인은 조선족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상한 언어의 역전이니까요. 네. 어쨌든 요즘에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요. 중국 백과사전에 김구가 조선족이라고 써있다더라. 혹은 반기문이 조선족이라고 써있다더라. 그런 거에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거기는 맞는 말이구나. 한국인이란 뜻이니까. 그냥 한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냥. 뭐 트럼프는 앵글로섹슨족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을 민족으로 구분하냐. 21세기에. 하여튼. 점점 덜하죠. 네. 네. 하여튼 이상평론의 이 방송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좁은 의미. 중국 조선족이라는 개념에 한정해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어쩌면 지난번 방송을 들으시고 조선족이 입은 사기 피해만 강조하냐. 조선족이 저지른 일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나오세요. 우리의 친애하는 민족주의자 여러분. 네. 분명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기 피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던 96년도에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96년 8월이었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11명을 살해하고 공해상을 떠돌다가 일본 영해에 들어갔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에 붙잡혔습니다. 이 배는 8월 31일에 부산항에 귀향했는데요. 이것도 96년의 일이네요. 기진맥진에 있던 선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1심 재판을 받았고요.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당시의 언론 보도로만 보면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배를 가리켜 살인선박이라고 불렀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인범 6명에게 웬 인권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잔혹범죄의 인권변호사가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변호사는 이 배에 원래 타고 있었던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이 15일 만에 집단 하선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 15일 만에 인도네시아 사람 10명이 내려간 이유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혹행위를 못 견디고 내려야겠다고 결정하는데 두 주밖에 안 걸렸다. 보름밖에 안 걸렸다. 이 변호사가 선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선원들로부터 한국인 선장이 쓴 구타 재발방지 각서와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사관에 냈던 진정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선원들이 탈출한 그 배를 빠져나간 선원들이. 끔찍한 사건을 본 변호사의 촉이 대단하네요. 이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배에서 저질러지던 상습적이고도 지독한 폭행과 모욕이 있었다. 지속적인 구타가 피고인들, 여기서 피고인들이라는 살인을 저지른 조선족 선원 6명이죠. 피고인들에게 공포감과 절망감, 자기 부정 등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분별력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들이 사실은 선원이 아니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선원이 아닌데 조업을 했다고요? 피고인 6명 중에 조업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에 타본 사람조차 없었어요. 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은 것조차 아니라 직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관광객이? 돈을 내고 탔습니다. 이 배에. 그럼 승객이잖아요. 중국에서 노동자 임금으로 수십 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1만 위안씩을 브로커에게 내고 이 배를 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속아서 탔다는 거죠. 1만 위안되면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게 한국 배를 태워서 실제로는 이게 원두라스 선박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선장은 한국 사람이었고요.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을 믿고 탄 겁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한국행배가 아니었고요. 남태평양에서 조업을 하는 배였습니다. 사기네요? 그 안에서 계속되는 학대를 받으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비인간적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맞아가면서요. 이 피고인들은 처음에 하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중국으로 그냥 돌아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선장이 너네들 자꾸 그러면 남태평양에 있는 사모아 섬에 너희들을 버리고 가겠다. 너네들을 거기다 버리고 가면 너네들은 거기서 구속돼서 깜빵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너네들은 우리 배의 조업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손실금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선장의 머릿속에 구조가 보이네요.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고 몸짝달싹 못할 시스템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맞구로 된다. 어차피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굴 수 있는 이런 톤앤매너를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임금도 잘 뛰어먹을 거고요. 임금이란 개념이 없었겠죠. 임금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탔어요. 거기서 맞으면서 노예처럼 일을 한 겁니다. 아마 무슨 배였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젓갈배였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육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배. 그런 배의 경우에는 정말로 바다에 빠지는 것 말고는 하선할 방법이 아예 없는. 선장이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사실은 선상 반란에서 살아남은 한국에 있는 항해사가 있었어요. 항해사 한 명을 살려뒀는데 배가 항해를 해야 되니까 교차 증언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협박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강자였지만 물론 국제법상으로는 선원이 하선을 요구하면 하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지만 한국 핵만을 원했던 그리고 이 배에서 이런 조건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선상 반란을 결심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아섬에 버리고 가겠다라는 말이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동아일보의 취재 기자는 그냥 배만 보고 와서 대충 기사 썼던 거예요. 60일 이내나 안다. 그런 작업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무책임하게. 저 어렸을 때 제가 남학교를 나와서 그런 걸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심심치 않게 사회면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갈 곳이 없는 남성들을 유인해서 강제로 배에서 노역을 하게 만드는 것다가 나중에 붙잡힌 경우. 그래서 남학교 학생들끼리는 그런 것과 관련된 농담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징어 자비배배 팔려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거. 새우자비배라는 단어로 함축이 돼 있었죠. 그렇죠. 인력을 돈을 안 드리고 강제로 부려먹는 방법이 있었던 업계라면 사기꾼들은 여기에도 접근했을 수 있죠.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가정 내에 상습폭행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빗대어서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매일 폭행하다가 아내가 어느 순간에 휙 돌아가지고 남편을 찔러 죽인다든지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빗대어서 말을 한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면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오려는 자구의 몸부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결코 살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고 옹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해를 당한 11명의 한국인 중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 배에 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만 이 변론 취지에 대단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족 선원들의 처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인신매매입니다. 그렇죠. 사기를 당해서 돈을 뜯기고 배에 탔고요. 거기에서 폭행과 강제 노역이 시덜렸고 인신매매.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피고인 6명 중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사형수로 남아있었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요. 지금도 국내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 변론을 맡은 인권변호사의 이름은 문재인이고요. 덕분에 이제 뒤늦게나마 이게 다시 회자되기도 했죠. 이 이야기가. 지금은 은퇴하고 양산인가에서 책방을 하시는 양반인데 그렇습니다. 그전에 잠깐 정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혹자는 지금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단한 사람이네. 정치인 시절에 문재인을 공격하는 주요 레퍼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살인마를 변호했다. 흉악 범죄자를 변호했다. 라고 그렇게 주로 공격했던 사람이 지금은 강원도지사가 되어 있는 김진태 씨인데 그렇죠. 레고맨. 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려먹더라고요. 무슨 덴마크에서 온 것 같네요. 이 김진태 씨. 제가 웃긴 게 방금 전에 이렇게 새우잡이 배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레고에 난파된 새우잡이 배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 레고가 요새 참 별걸 참 많이 만들더라고요. 김진태 씨도 되게 잔혹하시죠.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 지금까지 20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요. 올해에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관계를 보도 많이 안 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에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한국에 물가를 얼마나 올려놨는가. 지금 김밥 한 줄이 4,000원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김진태 씨도 있어요. 아니 경제에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라고 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이 됐나 봐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00조 꺼내 쓴 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삼계탕 한 그릇에 17,000원 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십니다. 김진태 씨가.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의 이심. 이 이심의 감형은 물론 뛰어난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족 사기 피해 사건이 연일 뜨겁게 뉴스를 달구단 때였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를 동정해서 성금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맥락을 이해를 한 거죠. 맥락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자의가 아닌 상태로 붙잡혀서 처맞고 한국식으로 얼차려 당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일이 된 거구나. 예를 들면 96년 12월 3일자 경향신문에 누구누구가 이 사건 피고인에게 성금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왜 신문사에다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방송사나 신문사에 많이 보냈죠. 예전에는 성금을 내려고 하면 어디에 보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웬만하면 그냥 언론사에 그냥 보내고 그랬었어요. 노란봉투도 처음에 시사인으로 갔죠. 경향은 그래도 보수신문 3사와 달리 잔혹범죄를 계속 부각하고 그러는 걸로 돈벌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향으로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되게 여러 곳에서 언론사 여러 곳에서 성금을 많이 받았었어요. 여러 곳으로 성금 보내기도 하고요. 그거 그리고 기사로도 조그맣게 나왔었잖아요. 돼지갈비 사장 3만 6천 원.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나왔죠. 96년도 말에 MBC PD수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걸로 조선족 문제가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97년도로 넘어가면 이런저런 피해구제 운동이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주어 담는다고 나섭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은 IMF 이전이어서 그렇게 막 힘들 때는 아니었어요. 괜찮을 때. 그리고 조선족 문제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었고. 정부가 나서야 될 시점은 지났죠.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냥 가서 막 돕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내라고 하면 그냥 내고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97년도에. 아빠 뭐 내래 전날 밤에. 예전에는 TV의 방송 3사가 성금 모금 방송이라는 걸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UMC님은 기억하시죠? 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케이블 TV가 95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볼 게 생겼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낮에 돌아오면 케이블 TV 시대 이전에는 낮에 볼 게 없어요. 가끔 통과실이나 해주다가 간혹 가도 뭘 각자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금 모금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수혜 이재민 돕기 성금이라든가. 수혜 관련 보도를 한 며칠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성금 모금 방송을 낮에 했어요. 보통은 낮에 방송 없는데. 아니면 산불 피해 어쩌고 돕기 성금. 맞습니다. 그런 거를 프로그램 한 시간 동안 내내 앵커랑 연예인들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돈 내려고 이렇게 쭉 줄 서 있다가 운 나쁨은 잡혀서 인터뷰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인터뷰하는 방송도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하는 동안에 세네 줄로 이렇게 전화를 받고 계신 분들. 맞아. 그 현장에서 전화 받고 있잖아요. 맞아. 조이가 프렌즈에서 전화받는 역할을 추냈는데. 마나에 안 잡힌다고.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들이 전화로 성금을 보내요. 약간 요즘에 별풍선 쏘듯이. 맞아요. 원시적인 형태의 슈퍼챗이에요. 실시간으로 TV 화면 오른쪽 위에 성금이 지금까지 얼마큼 모였는지가 뜹니다. 슈퍼챗하고 다른 점이 이름을 호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앵커가 중간중간에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조선족 사기 피해 사건도 97년도에 대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SBS는 1시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전화를 걸면 2천 원씩 빠져나갔거든. 2천 원 빠져나가는데. 별풍이 그렇게 나가는데. 1시간에 1억 5천이면 엄청나죠. 되게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들 모금을 하고 성금을 하고 각계각층이 나서서 조선족 피해자 돕기에서 힘을 보탰는데. 이제 피해자였기 때문에 힘을 보탠 것도 있고 한 핏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을 보탠 것도 있죠. 그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거의 한 1만 8천 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는 지난 시간부터 뭐랄수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연변이 아니고 LA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하나하나가 황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리는 없었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이 그것을 저지른 주체가 범죄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이 소송이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그 중간에 한국인 사기꾼이랑 서류 위조업자, 인신매매범, 각종 가짜 중개인들이 저지른 거라서 정부가 직접 배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XXX에 나선 겁니다. 요즘에, 아니 한 달 전쯤인가? 젠버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 달 전 젠버리랑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을 때는 바로 엊그제입니다만. 이 방송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작년에 이를지도 몰라요, 젠버리가. 그렇진 않아요. 똥을 싼 새끼가 따로 있고 똥을 치우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변호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언론인들도 시민들도 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레임덕. 레임덕을 한 번 건너뛰니까 레임덕이 뭔지 잘 몰라요. 보통 대통령의 레임덕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청와대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대통령령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가 그랬습니다. 96년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사설마다 언론 보도 나올 때마다 문민정부 레임덕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아무도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가 이번 정부에 무책임하게 밀어둔 것 중에 하나죠. 레임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와요. 그래서 첫 해 레임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여튼 97년도였을 것 같은데 성금 냈던 거는 저도 냈습니다. 제가 그때를 잘 기억합니다. 성금을 많이 걷고 그랬을 때가 다마고치가 막 나왔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다마고치. 97년도 아마 2학기 때였을 거야. 2학기 때 다마고치를 살려고. 제가 다마고치 살 돈이었는데 그걸 성금으로 낸 거예요. 아이고. 그때가 이제 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지금도 남아있은. 이름이 두 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롯데백화점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롯데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 아니야? 아, 인수. 미도파로. 지점마다 달라요. 지점마다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백화점은 미도파 백화점이었다가 지금 롯데백화점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미도파였을 때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원 미도파 백화점을 말하는 것 같네요. 자세한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앞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미도파. 왜 도망가. 그 앞에 성금을 걷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금을 걷는 분들이 어린이를 붙잡더라고. 나를. 나를 붙잡아서 무서운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사기당해서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버티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잖아요. 포섭됐군요. 그래서 포섭이 되어서. 머릿속에 한 켠에서 다마고치인가. 또 이쪽 편에서는 이제 성금을 낼 것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성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뭐가 떨어졌네요. 성금을 냈다는 식사. 성금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낸 돈이 정확히 피해자에게 전달이 됐을까? 이걸 제가 모르겠어요. 제발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를 돕는 행정적인 업무에 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97년도에 모금운동을 한국 사회 전체가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와중에 중국 정부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성금을 피해자 개개인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중국 정부를 통해서 지급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왜?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왜 화라서 그런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에서 누군가 중간에 헤쳐먹은 놈이 있어요. 헤쳐먹어서 개입했었겠죠. 제가 사람을 못 믿어요. 이게 시세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입을 했었다. 헤쳐먹었다는 게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말고. 여기는 모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 사람이 뭐 헤쳐먹었는지. 어쨌든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97년도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선족의 시위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조선족 피해자들이. 일단 집안이 다 망했고. 자기가 겨우 살아서 한국에서 나의 고국당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는. 돌아갈 수도 없죠. 갈 수가 없죠. 그때 한국 정부가 이들을 보고 있던 시선은 단순히 불법 체류자예요. 강제 진압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기도 했어요. 거기에 김수환 추기경이나 범윤수님이 가서 정몽준 같은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지 못한 거고요. 그렇죠. 그때 한국에 와있던 조선족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게 된. 돌아오게 된. 한중 수교 이후의 첫 번째 세대죠. 그러네요. 단순히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기 위해 이미 전 재산을 날리고 큰 빚을 졌고요. 물론 한국 정부나 한국이 뜯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한국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 다들 가장 열악한 곳에서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들을 했고요. 그렇게 번 걸로는 빚을 갚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족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공식화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을 원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빚을 져가면서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요. 원하지 않았고 속아서 온 것이죠.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자 이제 한국에 오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 말고 한국에 오게 된 사기 피해자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0년대에 밀항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발적인 밀항과 비자발적인 인신매매가 혼재된 형태로 한국에 온 그 당시 이른바 불법 입국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처음에 연대원에서 사기꾼들이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홍보 전단 따위를 만들어 돌렸을 때는 절대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죠.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홍보했고 그 홍보를 보고 속아서 왔을 사람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의 정확한 수를 모릅니다. 얼만큼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만 명은 확실히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한 1만 7천 명 정도의 불법 입국자가 있다는 법무부 자료가 있으니까요. 3만 명까지는 안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처지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일제시대의 노무 징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가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시키고 그런 걸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랬던 역사는 겁나 짧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에게 공식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했던 건 1944년 가을부터였고요. 패전이 임박하고 패전이 임박했다고는 스스로 생각 안 했겠지만 엄청 다급해졌을 때. 그때 패전할 때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강제 동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현원 징용이라고 해서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직장을 못 그만두게 하는 조치였었고요. 그런데 일제시대 내내 조선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일본이나 다른 어딘가에 가서 심한 노동에 시달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당연합니다. 일본 정부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44년에 강제 동원을 실시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알선이나 모집을 통해 합법적으로 내지 취업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는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는데 임금 차별을 받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 우익들이 아니 뭐 그런 강제 동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강제징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아 일본 우익이나 한국 우익도 내미는 자료가 이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던 사람들 말고는 일본에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조선 반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자체도 유학이라든지 연수생이라든지 그런 자격 등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었고 일본 내에 취업하는 것 자체는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본 내에 조선인 노무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집해서 간 사람들 말고. 올해 9월 1일이 관동대지진 대학살 백주기입니다. 1923년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있었어요.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일본의 법에 따르면. 네. 이 사람들이 원에서 불법 취업자가 된 것일까요 일본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도 숱하게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힘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제징용이라고 말을 하죠. 일본 정부는 정부가 국가가 끌고 온 게 아니니까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 조선인은 원에서 노역을 하러 간 게 아니었는데. 일본 정부가 시켜서 그렇게 간 것도 아닌 약간 되게 중간에 그 애매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누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사기꾼 브로커 가짜 중개인 사실상의 인신 매매범들이 있었죠. 드라마 빠친코라고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요. 애플 TV 드라마죠. 애플 TV 드라마. 거기서 보시면 이민호 씨가. 요셋 넷플릭스도 하나? 네. 이민호 씨가 거기서 야쿠자로 나오는데 일본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김민하 씨를 속여요. 그렇죠. 이 김민하는 그 김민하 아저씨가 아니고. 아, 아니야? 네. 나중에 윤여정이 돼요. 윤여정 씨가 되는 김민하 씨. 우리가 아는 김민하는 세상 어딜 가도 행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아는 김민하 아저씨는 절대로 일본에 가지 않았을 텐데. 좋아서 가지. 덕질하로. 거기에 나오는 김민하 씨는 속아서 가죠. 일본으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때 일제시대에 일본인은 되게 쉽게 조선에 올 수 있었지만 조선인은 일본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처지. 한국의 법률적으로는 밀입국자라고 불려는 밀입국해온 90년대 중국 조선족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97년도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선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었죠. 시민들이 많이 모금을 하고 피해 돕기 운동에 종교계가 팔을 걷고 나섰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의 법적인 지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법적인 지위 문제라는 것은 조선족 사람들, 중국 동포들을 어떤 자격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92년의 실수. 한국인인가 중국인인가 혹은 한중 이중국적자인가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확정적인 상황에서 조선족 사람들의 입국 조치 자체가 말하자면 임시 조치 같은 것이었으니까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까지도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도 국내에 없었어요. 재외동포법 개정운동이 벌어집니다. 90년대. 재외동포들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저런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인데 96년, 97년 그때쯤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실제로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99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중국이 항의를 했어요. 조선족 문제 때문에 개정을 논의했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조선족이 재외동포에서 재외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그 직계 후손까지만 재외동포로 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성립하기 전에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재외동포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계신 분들도 중국에 계신 분들도? 네. 재외동포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정치는 통사적인 선택이니까 간접적으로 조선을 부정하죠. 이 논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하죠.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윤동주는 재외동포조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일관성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윤동주를 가지고 동북공정한다고 화낼 생각이 있으면 거기 있는 모든 동포를 최소 이중국적자로 인정이라도 하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이 이미 만주에 이민을 간 4세대였어요. 이민 4세대였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 대한민국이 성립된 상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냥 재외동포조차 아니고 외국인인 거지 이때까지는. 그래서 2000년대로 넘어가면 국적회복운동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대한민국의 국적조례가 1948년에 나왔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한국인이었으므로 한국 국적을 회복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2003년쯤에 되게 진지하게 이런 운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지만 또한 이상적이기도 했죠. 2003년도에 조선족들이 교회 등을 점거하고 국적 회복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중국이 개입합니다. 개입했다는 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거예요. 2003년도 11월 19일 정상명 법무부 차관이 직접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항의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간섭을 했다는 뜻이죠. 간섭했다.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항의에 타협을 했습니다. 2003년 무렵에 중국 조선족의 인구는 200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는데 만일 이 사람들의 국적을 전부 대한민국으로 회복시키고 결정을 하면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인구 손실이 발생하죠. 그런데 한국으로서도 갑자기 이 인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인구를 늘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인구를 줄이는 것에 골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기 전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걸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렵죠. 그래서 최초에 지난주에 선생이 지적한 게 정확한 게요. 1950년쯤에 해결했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1990년쯤에 해결했었어야 돼요. 92년 수교할 때 해결했었어야 돼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다음에 단추를 다 잘못 끼우게 되잖아요. 2003년도 12월에 이 운동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칼럼이 오마이뉴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운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국적회복운동을 당시에 한국에서 서포트를 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서땡땡 목사라고 민청학년 출신으로 깜빵도 다녀오시고 그랬던 양반인데 이 국적회복운동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서 약간 좀 너무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박근혜 석방하라고 그런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박근혜 국적은 한국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럴 만큼 이 운동에 열심히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느꼈던 어떤 뭔가 그런 실패감, 패배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확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회운동의 재미있는 점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회운동이 성공하려면 좌에서 우에서 모든 방면에서 다 사람들이 협조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국적회복운동도 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것이 반동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졌던 신념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죠. 좋게 말하면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증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은 못됐어요. 사람이 되게 젊었을 때 청춘기에 혹은 조금 한 30대, 40대라고 하더라도 막 신념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신했는데 결국 실패했을 때는 그래서 갑자기 뉴라이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다음에 유명해져서 근식이 형 한번 인터뷰해 봐야 되는데 말이야. 근식이 형이 누굽니까? 김근식. 그분도 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최근 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조선족과 고려인의 차이라는 게시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윤 기자님 혹시 보셨나요? 이 글의 논지가 저번에 선생님이 윤동주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조선족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의 논지와 똑같죠.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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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달에 이 게시물이 펜코, 보베드림 등등에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이 다 올라왔는데요. 그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제 뭐 한 몇 달씩 차를 두고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시물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111권이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많은 추천을 받고 베스트 게시물로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7월 12일에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게 있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게시물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런다는 얘기겠죠. 어느 커뮤니티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짤이 있고요. 나는 키르기지스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고려인의 짤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과 대비가 되게 웬 조선족 중년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짤이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그럽니다. 잡혀가면 나중에 우리 땅에 돌아가서 한국 놈 하나씩 죽이겠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권 출신의 고려인 동포들과 중국 출신 조선족 동포를 비교하는 게시물입니다. 이게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없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조회수를 합치면 수천, 천만이 확실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조선족 중년 여인의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게시물이 처음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은 2019년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 여인의 말은 2003년에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2003년 거를 따가지고 2019년에 다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03년도에 강제 추방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조선족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기사였습니다. 기사 제목은 조국 찾은 사람들 이렇게 쫓아내야 하나였고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왜 오긴요? 조국이라 왔지. 중국에도 조선족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인터뷰가 나오고 또 한국에 밀국을 해서 왔고 오는 와중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봤고 인권유리는 말도 못한다고 하는 인터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동안 얘기한 그 얘기요. 밀국을 하게 만든 것도 한국인 재산을 착취한 것도 한국인 인권유리는 한 것도 한국인 특히 2003년에 이 기사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이 중년 여인이 아니라 기사에서 불법 체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요. 90년대에 왔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럼 이 사람을 단순히 불법 체류자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그게? 분명히 속아서 왔을 테고 전재산을 털리고 빚을 쥐고 왔을 텐데 조금 다른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국놈 하나씩 죽이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붙잡혀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다른 동포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지금 7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간 게 이미 20년 전이니까요. 뭐 사실 1회 때부터 하던 소린데 소셜이 발달하고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게 발달하면서 모든 훈련 안 된 사람들이 저널리스트가 될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델이 되기도 하고 베스트 게시물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저널리즘 중에 하나인 옐로우 저널리즘에 빠져들게 되죠. 맥락을 쭉 얘기해주고 때리지마 기X야 했는데 막판에 기X야만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서 혐오를 또 양산하고 그리고 그게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이 여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그 배경에는 2003년도에 국적회복운동과 강제 추방을 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95년도 무렵에 한국에 왔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힘든 일만 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황인 거죠. 2000년대 초반쯤에 강제 추방을 하나씩 당하기 시작했고요. 국적회복운동이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92년도에 조약을 맺었을 때 국적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조약을 다시 맺어서 국적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2006년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그런 의무 없음. 이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조대현 재판관이 일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제중동포들도 1948년 국적조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고 그들 자녀들 역시 혈통주의에 의해 우리 국적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제중동포들을 우리 국적을 상실한 중국 국적자로 취급하여 왔으므로 제중동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말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조약을 맺어서 국적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중동포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그런 선언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혼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문제를 정치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지 않는 것이 조선족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죠. 범윤수님이 조선족 영주권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하세요라고 되게 발을 띄우면서 말을 많이 하시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범윤수님이 의외로 되게 그런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도, 2006년도의 헌재 판결로부터요. 조선족의 지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의 사기 피해 사건은 일부 범죄자들을 붙잡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는 구제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제된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냥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이죠. 지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가량입니다. 80만 명은 이제 공식적인 수준이고요. 100만 명까지 추산하는 것은 이제 밀항 등의 방법으로 혹은 서류미비자들의 추정치를 더한 거죠. 네, 그런 것이죠. 어쩌면 원래 가졌어야 할 지위를 가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영토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이주해온 첫 번째 세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어디에 버려졌는지 또는 일부는 어디에 팔려갔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렇고요. 물론 한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한국에 오지도 못한 사람들은 중국에 남았습니다. 역시 노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0년대에 지위 회복 운동을 했던 세대들도 아직 살아있다면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겠죠. 우리는 1970년대와 80년대 조선족 사회를 바라보았던 그때의 그 기억을 다 잃었고요. 90년대에 있었던 사건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기억을 잃어버릴까요? 이상평론이었습니다. 고려인과 조선족의 차이라는 게시물의 주제는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조선족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생각한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조금 헷갈린 게 우리는 국적과 민족과 정체성을 전부 다 하나로 보잖아요. 그렇죠. 한국인이면 당연히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 민족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죠. 다민족 국가. 예를 들면 일본의 소수민족은 한국 교포고 조선족은 역시 중국의 소수민족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분리해서 사고한다는 게 어떤 걸까를 내가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나? 아니, 그런데 한국계 사람들이 미국 국적자가 되어서 나는 한국계지만 미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는 한국인이 아니라 나는 중국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과 심지어 반발감까지 느끼죠. 벌거벗은 권력의 층위가 있기는 있죠. 그리고 조선족 사람들이 원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 국적회복운동 2003년에 있었고 그 전에 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사실 거들떠도 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조선족 사회 전체가 겪은 90년대 사건들은 그 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을 크게 바꿔놓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저히 이건 세대가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었을 거라고 봐. 그렇죠. 또 하나, 이상평론에서 가끔 다루는 소재죠. 번역하다 생기는 왜곡. 그런데 번역하다 생기는 왜곡은 단순 실수 절반, 의도적 곡해 절반이거든요. 아까 재미교포 얘기 잘해주셨는데 재미교포가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나는 코리안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저 새끼는 한국인이 아니고 코리안이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감히 차별할 생각이 없는 거죠. 샹추라는 말은 똑같이 한국인이라는 말인데 감히 차별할 생각이 있는 거죠. 최대한 읽어봤어요. 왜 미국인들한테 중국어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Oh? What? How? 성조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그거 배워도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농담 지난번 했었죠. 지난번에 도쿄 놀러 갔다 온 다음에 이것들이 어설프게 내가 친절하게 하려고 일본어 배워가지고 일본어로 얘기하면 권성으로 대답하다가 영어로 하면 잘해준다고. 그 일본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한국인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게까지 상스럽진 않다고 믿어요. 다만 그래도 한 절반쯤은 일본이랑 똑같아요. 그 점이. 그건 얘기해야 돼요. 그 지점에 있어서 정치가 얼마나 꿈 많은 젊은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을 속상하게 하고 생채기를 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좀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머니투데이의 기획기사입니다. 작년이네요. 700만 재외동포 소멸위기 한국의 구원군 대가. 기획기사의 일부입니다. 머니투데이 리포트 이민청 피할 수 없는 선택. 재외동포청이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6월에 생겼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거대 양당 모두 대선 캠프의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냈었고 윤석열 후보도 냈었고요. 이번에 됩니다. 다만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재외동포청의 그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주는 이제 와서 다급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짧게만 요약해드리면 경제지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 없는 나라의 교포들이 돌아와서 돌아올 때는 동포들이 돌아올 때는 피지배층처럼 써먹을 생각이 있는 거고 성공한 교포들이 돌아올 때는 역투자이민하라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다 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애티튜드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보수 정권이 됐든 리버럴 정권이 됐든 아 그렇네요. 그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때 선생이 안타까워했던 서댕댕 목사님처럼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논의는 피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단계에서 뒤처진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조차도 한 국간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국간에 여러 민족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국간에서 여러 민족 구분을 하지 말자는 단계로까지 넘어가 있잖아요. 세계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국간에 여러 민족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우리 민족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맥락 되게 자세하게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중국 동포들 무슨 중국 공산당 마인드로 동북공정하려는 깡패들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건물주로 호화로운 여생을 살고 있을 어떤 사기꾼들에게 단체로 수백만이 당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다시 기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맞아들이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과 피해보상 해야 된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정확히 전달되죠? 저는 한국인들이 이거 못 받아들일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반계에 비슷한 일 우리 벨비클럽장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활동가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 대중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다. 왜냐하면 밴댕이 소갈딱지 이길 바라는 건 보수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90년대에 그 피해보상 피해구제 운동에 나섰던 그 대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한 30년쯤 걸리겠지만 조선족이라는 단어의 소비도 그만둬야겠네요.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계 중국인이 올바른 표현 아닐까요? 제가 항상 이상평론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어떤 일을 분석하거나 깊게 보거나 그럴 때 그 일이 그전에는 어땠는지 그전에는 또 그랬다면 어땠는지 등등등 해서 과거로 계속 거슬러 내려가면서 그렇게 보잖아요. 긴 기간 동안에 하나의 어떤 흐름 같은 걸 그냥 보게 돼요. 저는 지금이 그냥 그 앞으로 가게 되는 어떤 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조선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사라져갈 수도 있고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민족주의자 아닌데 민족주의자처럼 얘기하면요. 연기를 비롯한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랑 같은 민족인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조선족이고 한인이고 한국인이고 코리안입니다. 진짜 민족주의자처럼 얘기하네요. 내가 말했지. 예고하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인데요. 한 명은 저희 반은 아니었고 한 명은 저희 반이었는데 방학 기간 중에 미국의 친척이 있어서 미국으로 영어 배우러 연수를 간 애가 있었어요. 또 한 명은 중국의 친척이 있어서 중국으로 중국어 배우러 연수 간 친구가 있었어요. 방학 중에 초등학생이 미국으로 갔던 친구는 영어를 하나도 못 배우고 갔어요. 왜냐하면 한인타운에 가잖아. 그렇죠. 한인타운에 가서 뭔 영어를 씁니까. 순두부 먹고 갔겠지. 그리고 초등학생이 미국 가서 저건 해발고도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 해발고도라는 말을 한국말을 하고 잘하니까 어른들이 돈을 줘. 한국말 해보라고 시키죠. 우리 애는 한국말 안 한다고. 걔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걔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영어라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어를 잘해야지 돈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으로 간 친구 같은 경우 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애도 중국어를 하나도 못 배우고 갔어요. 왜요? 중국어를 아무도 안 쓰니까. 똑같으니까. 중국어를 안 써. 갔더니 다 한국말 쓰고 있고 간판 다 한글로 써 있고 중국어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미국 중국이 닮은 지점이 있죠. 결국은 샐러드볼 같은 사회를 유지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멜팅팟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정치도. 용암처럼 끓어올라서 다 한 가지 모양으로 녹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 모양 대충 지켜나가면서 민족 커뮤니티 유지되고 그게 나라로서 유지되고 그 사람들 중에 군인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하는 사회가 됐어요. 한국이 그걸 거부한다? 평생 거부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극우도 알아요. 진보도 알지만 극우도 알아요. 게시판에 베데시라고 마음 눌러주는 사람들 원대로는 절대로 사회가 나가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네. 그리하여 초가을에 광복절 이상평론을 했습니다. 녹음은 광복절 중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텀을 지키려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손 이상은 다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다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는 섞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같은 주에 나올 수도 몰라.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막 한 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지난달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다른 방송 어디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할실은 할 수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할실 청취자분들이 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또 더더욱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혼술 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한 주는 바보상해 전 세계 가장 많은 고객이 잡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올 명절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레노버 추석 명절 누군가에게 노트북 선물이 필요하다면 레노버로 우리가 술만 먹고 안주만 먹고 머리만 감고 살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죠. 내가 지금 이게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지만 누군가는 명절에 노트북이 필요해! 추석 명절 누군가에게 노트북 선물이 필요하다면 레노버로 준비해 주세요. 네. 레노버를 대표하는 단어 싱크패드와 아이디어패드 그리고 X1 카본 시리즈 요가 리전 프로 시리즈 등등 여러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초고가 하이엔드부터 저가형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라이젠이 발효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됩니까? 저가형 라인업이라고 해서 무능하지 않아요. 나만의 노트북을 만들어 볼까? 컴퓨기어 투 오더 CTO 주문이 가능합니다. 조금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요건 이제 안에 사양을 자기가 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램 16기가를 32기가로 늘린다거나 윈도우즈 11 홈을 윈도우즈 11 프로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뭐 이런 류의 선택을 하실 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중국에서 제작돼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노트북을 잘 아시는 분들이 스스로 개조하실 수도 있는데 AS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게 더 많이 받지도 않아요 돈을.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구입하면 늘상 저렴한 가격으로 레노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레노버 페이지 들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남들은 지인 할인 받는데 차 살 때 막 처남이 영맨이고 지인 할인 받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런 지인 하나도 없어 막 서러운 분들이 있잖아요. 맨날 제값 주고 가고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지인입니다. 여러분 지인 없잖아요. 저희를 이용하세요. 끝으로 짧은 의사소통 익산에서 박 OO씨가 남편은 그 잼버리가 열린 부안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입니다. 다행인지 남편은 잼버리 소방서에 차출되는 소방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근무센터에서는 6명이 처음 차출되어 갔는데 첫날 가자마자 밤에 톡방에 난리가 나더군요. 여기는 지옥이다. 모기가 너무 많다. 컨테이너에 소방서라고 만들어놓고 쪄죽겠다. 화장실이 없다. 아 차출되어 간 여섯 분이 사람들이 외부 행사를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사다리 차로 공중에서 물을 뿌리라는 명령. 그걸 왜 소방차가 하나? 살수차를 부르면 될 일을. 땡볕에 물 뿌리고 온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익어왔더군요. 그렇게 생각해나? 살수차? 그거 소방서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나? 그럴 수 있죠. 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오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젠버리가 망할 거라는 사실은 세만금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다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젠버리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말하더군요. 세만금 부지가 완전 뻘밭이라고요. 그중에서 젠버리가 열린 곳 그곳 말이죠. 배수 하나도 안 되고 난린데 거기서 어떻게 젠버리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미 다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었네요. 젠버리기 아마 일주일 전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다 알면서 왜 아무도 스톱을 말하지 않았는지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자, 총대 메고 말하면 그 사람부터 수사받는 정국이잖아요. 현 정부 여당의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것 역시 행정력을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뜨리죠.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내지 말까? 미루고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유형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이 원강대생이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저는 익산에 살고 있고 원강대를 졸업했습니다. 제 남편도요. 거기에 최수근 상병의 아버지가 전북 소방서 소속의 소방관이라는 것도 남편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무언가 너무 많은 요즘 뉴스들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무서워졌던 날이었네요. 네. 의연하게 사시기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경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의 범위를 넓혀보시는 거죠.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정치를 언제나 발전시켜 왔거든요. 저거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내 애, 내 배우자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말이죠. 그럼 막기 위해 뭘 하지? 고민은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다른 거 할 시간은 없는데요. 운동할 시간이나 조깅할 시간은 없는데 고민할 시간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해병대 전후에는 뭐랄까? 해병대 장병이 사망했고 그리고 대령이 지금 정부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팔강모 벗으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박정은 대령 만나러 갔더니 아니구나. 김계환 해병대 사량관에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08년에 촛불 집회 때도 해병대 전후회들이 당시에 채택이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나름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내놨었습니다. 사수대 앞줄 쪽에 해병대 전후회가 나와서 있기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한 사람은 함부로 군복 입고 다니지 말라. 그게 그때 나왔지? 맞아. 먼저 움직였던 분들 중에는 해병대 전후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꼰대 같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지난주에 해병대 전후회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문제의 이슈화에 있어서 말입니다. 많은 입장들과 많은 고민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해병대 전후회의 분들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이번 9월에는 특히나요. 520일에 그것은 알기시피 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할지 아직도 정말 모릅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또 손 이상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래요? 한동안 제가 한동안이라고 말하면 여기서 10년 늘 다음 주를 열심히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다음 주는 대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세요. 뭔가 방송을 하긴 할 테니까. 뭐 있겠죠. 뭐 있겠죠. 앉아가지고 우리가 목요일날 5시에 성취자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끝! 뭔가 막 그냥 같이 야구라도 보든가. 업데이트, 휴업. 그게 쓸린 없죠. 뭘 해올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축구나 야구할 때 보면은 유튜브에서 워치얼롱. 생방 많이 하잖아요. 그거라도 하든가. 뭐 그런 거라도 할게요. 집회 워치얼롱을 하든지 뭐. 땅뒤 뭐 단식 워치얼롱을 하든지. 뭐라도 할게요.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522회에 만나요. 유재민의 토하고 유진균의 교수. 화상규민정수의 편집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B, W, K 전 Pas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